지금이 토요일 오전 11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면 마르크스는 두 가지로 양분해 본 겁니다 이 세상을 자본가 계급인 부르조아,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이 세상을 두 가지 이분법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최대 허점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양분되었던 그 계급이 중간에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중간에 중간계층이 탄생된 겁니다 인텔이 중간계층이 그 공산주의 사상은 인텔이 중간계층이라는 제3의 계층을 얘기하지 못했다 상상하지 못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최대 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849년 5월에 들어서자 독일 남부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혁명세력의 봉기가 발생했다 신라인신문은 혁명세력을 응원하며 봉기를 진압하려는 프로이센 당국의 야만적 처사를 낱낱이 폭로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프로이센 정부는 그렇잖아요 내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왕이 통치하던 왕정국가였었는데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봉기들이 진압되고 나자 신라인신문을 폐관하려고 들었다 앞서 1845년 12월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했던 마르크스는 당국으로부터 24시간 내에 프로이센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앵겔스를 비롯한 그의 동지와 조력자들도 기소되거나 주방명령을 받았다 이에 마르크스는 정부가 강제로 편의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버리자며 1849년 5월 19일 신라인신문 마지막 고를 발행했다 폐관 후에서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계급의 해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노동자들에게 전했으며 페르디난드 프라일리 크라트라는 시인이 고별시를 붉은잉크로 인쇄했다 신라인신문 폐관 이후 마르크스는 켈련을 떠나 독일 남서부를 떠들다가 빙겐에서 앵겔스와 헤어져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파리에서의 승리가 유럽에서의 혁명승리 기폭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래서 그곳의 비밀 조직들과 접촉했지만 이들의 6월 중순에 일으킨 봉기는 실패했다 프랑스 정부는 대탄압에 들어갔고 마르크스는 8월 23일 24시간 내에 파리를 떠나 브루타니오로 향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9년 8월 24일 임신 중이었던 부인과 자녀들을 파리에 남기고 영국 런던으로 또 망명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프로이센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도 추방당해서 노르베이를 갔다가 그다음에 브리셀이 벨기에서든가 벨기에로 갔습니다 벨기에로 갔다가 또다시 프랑스로 왔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영국으로 가는 그런 참 보헤미안적인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왜 자꾸 이렇게 가는 곳마다 추방을 당했냐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그 논리들이 기존에 있는 기존의 통치라는 세력을 상당히 적대시 보고 과격하고 아주 놀리고 과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요주의 인물로 보는 겁니다 저 마르크스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인물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박해를 가는 겁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신문사이자 공화당 지지 성령의 진보을 맺힌 뉴욕 데일리 트리뷰니 런던 특판으로 취직하면서 벌어먹는 돈으로 그런 대로 생기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다만 이때 벌어들인 수입은 단순히 생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한때는 뉴욕 데일리 트리뷰니지의 런던 특판으로 취직해가지고 신문사 런던 특판으로 취직해가지고 그런 대로 생기는 유지했다 생기는 그런 대로 유지했지만 그걸로 불을 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는 아니긴 했다 이때 마르크스는 유럽 각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기에 대형도서관에서 영국과 유럽 각지 신문들을 살펴보면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소식에 대한 칼럼을 썼고 때때로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기사를 작성했다 남북전쟁이나 아편전쟁에 대해서 서술한 마르크스의 글도 이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으며 현대 기준에서 보았을 때 현장성이나 객관성은 부족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마르크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풍부한 역사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지식,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군사학적인 지식 등을 백분 활용하면서 칼럼과 기사를 작성했기에 유럽 정치인의 주요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하튼 미국 신문 특파원을 지냈던 인물이었기에 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메카시즘 광풍이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냉전 시기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다 당시 마르크스는 남북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면서도 이념을 위해 싸운다고 말할 때 링컨은 이념을 위해 전쟁을 벌이면서도 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한다 라면서 호평했다 이후로 특파원 이를 때려친 이후로도 링컨과 여러 번 서신교환을 하면서 노예해방선언과 재선 당시의 숙가 편지를 내보냈다 물론 링컨의 모든 면모를 다 호평한 건 아니고 무덤덤한 업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기는 했다 사실 냉정기 때 이 일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마르크스가 미국 식사층에게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물이었던 데다가 링컨이 보호무역론자였던 면도 있었다 즉 21세기 기준에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당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마르크스와 링컨이 사상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화당이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인식됐을 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미국 대통령 링컨과 상당히 친분 사위를 유지했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를 그만둔 뒤에도 뉴욕 데일리 트리뷰지의 기자를 그만둔 뒤에도 링컨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뉴욕 트리뷰지가 1857년 경제공황과 남북전쟁의 영역으로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럽 특파원들을 잇따라 해고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저명한 칼럼 리스트였기 때문에 잘리지는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입지는 좁아졌고 결국 1862년에 뉴욕 트리뷰지와의 관계도 끝났다 그 다음에 경제학 정치경제학 관련 서적 여하튼 이때 기사 작성 등의 이유로 대형 도서관에 틀어박혀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부한 흔적이 담겨있는 노트 등이 여전히 유품으로 남아있다 이때 매일같이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써낸 게 정치경제학 요강 정치경제학 비판, 인여가치론 등 영국 체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인물에는 그의 맹우, 아주 그의 긴장한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 친구 앵겔스 이외에도 카를 카우치키, 폴라파르크 등 초기 마르크스의 중요 사상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르크스와 이들이 활동한 훗날에 세계 최초의 국제노동자연대운동으로 발전할 인터내셔널을 낳게 된다 그 다음에 자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또 유명하죠 당시 전유럽에 퍼진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책, 경제적 현실을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1867년 자본론을 내놓아 이후 10여 년도 넘는 오랜 시간 두고두고 떡밥이 될 브루조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화두로 던졌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미국의 뉴욕 데일리 거기에 영국 특파원을 지내면서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마르크스가 상당히 공산주의 이론에 몰두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키도 얘기했지만 마르크스 이론의 최대 허점이 바로 겁니다 이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갈등,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 이런 걸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최대 허점이죠 아키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음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만이 전부가 아니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그 중간 사이에 인테리 중산계층이 탄생한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마르크스가 현재 혁명운동과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제일 인터내셔널 성립 19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럽 전역에는 산업혁명의 물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이념 역시 점차 발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성장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어서 기꺼대와 같은 직종에 국한되고 있는 판국이었다 또한 어렵사리 팝업과 같은 계급투쟁 운동이 성사된 경우에도 자본가들은 애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쉽사리 어려움을 극복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계급투쟁을 위하여 국제적인 단위의 사회주의 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1863년 1월 발생한 폴란드의 독립한정을 기념하기 위한 명분으로 같은 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회합을 관한다 칼 마르크스에서부터 우원주의자, 푸르동주의자, 블랑키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파의 조합화 세력이 모인 이 회합을 통하여 마침내 국제노동자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앞글자를 따서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이 말이죠 노동자 계급이 이제 파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해서 이제 자본가한테 스트라이크를 넣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이 일치단결해가지고 파업 활동을 벌여도 이 돈을 가진 자본가 계급은 눈도 깜짝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자본가는 외국인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파업을 해도 자본가는 눈 깜짝하지 않더라 야 이거 안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르커스가 세계적인 노동자 계급 연대를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저 자본가가 우리가 이렇게 파업 투쟁을 벌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을 끌었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을 프롤레테리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전부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파업을 하면 자본가가 어디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을 갖다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 자본가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래서 이제 세계적인 노동자 계급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제1차의 인터내셔널은 마르커스 생전에 이루어진 만큼 마르커스가 직접 창립 선언을 비롯한 주요 문서를 작성했다 1872년까지 6차례 대회를 열며 노동 보통 선거권 쟁취운동 민족자결주의 지지 등 계급주의 투쟁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었다 하지만 1871년 파리의 코민이 등장을 목도한 유럽의 각국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등장에 대해 진지하게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탄압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지배계층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게 마르커스의 그런 공산주의 운동이 심각하거든 훅 따가우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처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통치 세력들에게 마르커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마르커스를 상당히 꺼려하고 요주인물로 요시찰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죠 마르커스 본인도 인터내셔널 내부 좌파 집단의 회규모니 충돌 기존 정치 세력의 탄압 등으로 초장진만큼의 열정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런 좌파 세력이 충돌하며 후에는 마르커스 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탄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876년 1차 인터내셔널은 해체되고 만다 노선 갈등 및 이론투쟁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하면서 채택한 1875년의 고타 강령에 대해 마르커스는 통렬히 비판했다 고타 강령은 독일 노동동맹 소속의 페르디난트 라사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작성되어 1891년의 에르프루트 강령이 성립될 때까지 당이 지침이 되었는데 이는 라살파의 국가사유주의와 아이젠아 흑화의 마르커스 주의를 타협적으로 절중시킨 것이었다 즉 마르커스 주의를 수정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 이론이 주여 주장한 임금철칙의 철폐이지만 이론상의 모순을 레포화했으며 정치적인 요구로서도 일관성이 없었다 마르커스는 이 점을 통렬히 비판하여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 마르커스는 마르커스 주의의 수정주의적 해석에 반대하였다 마르커스 주의를 수정하여 계급투쟁과 혁명노선에 반대하면서 분배를 주장한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가의 돈이 없으면 분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가 그룹이 붕괴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마르커스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본가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다고 하죠 자본가를 상대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투쟁을 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자본가가 망해자빠지면 자기네가 일하는 직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를 살려주면서 어떻게 해야지 자본가를 살려주면서 어떻게 투쟁할 건 투쟁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투쟁은 일변대로 나가다가 자본가가 망하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노동자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르커스가 잘못 시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서로 대립되고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렇잖아요 자본가는 프로레타리아 노동계급을 필요로 하고 노동계급은 또 자본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대고 거기서 서로 협력과 보완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발전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상대가 아니라 투쟁에서 없애야 될 상대로 보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얼마나 예전에 강성노조였습니까 진짜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아주 강성노조였는데 그 노조가 자본가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하면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직장이 발전해야 자기 노조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투쟁 일변도로 강경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도 망하고 자본가가 망하면 노동자도 망하는 겁니다 노조도 망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간의 정체적인 과도기에서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그 무엇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민주주의적 공화제라는 프루즈와 사회의 최후의 국가 형태에서 계급투쟁이 철저히 펼쳐진다는 것을 고타 강력 비판에서 서술했다 사회운동 코민이 이러저러한 미숙함은 있었지만 코민이 가장 큰 업적은 코민이 존속했다는 것 그것이 자라는 토양은 근대 사회 자체다 아무리 살륙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짓밟아 없앨 수는 없다 이를 짓밟아 없애고자 한다면 정부들은 자기 자신의 기생적 존속 조건인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제를 짓밟아 없애할 것이다 1871년 파리 코민이 좌절된 이후 마르커스의 회고 그런데 이제 마르커스가 사망한 겁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마르커스의 흉상 추모비 마르커스의 추모비가 영국 런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추모비에도 마르커스 생전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이 털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도로를 독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마르커스와 엥겔스 이게 이제 마르커스고 이게 엥겔스죠 두 사람 다 털보네요 털보 3월 14일 오후 2시 45분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겨우 2분 동안 혼자 남겨져 있던 사이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안락의자의 안전자에 평화롭게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커스는 의자의 안전체로 이제 사망했다 위대한 사상가가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프리드리 엥겔스가 마르커스 장례식에서 한 연설의 발체 절이 꺼져 유언 따위는 살아있을 때 말을 다 못한 얼간이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마르커스가 남겼다는 전해지는 유언 1870년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주요 활동이 없으며 대중적인 저술만 가끔 하는 등 조용히 살았고 1881년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병을 얻은 후에 알제리로 요양 갔다가 알제리에서 병이 악화되어 1883년 3월 14일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1870년대 이후로는 마르커스가 조용히 살았다고 하죠 대중적인 저술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과는 관계가 없는 이렇게 대중적인 저술만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자기 모습을 내보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는 최우선 발생국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를 꼽았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독일 역시 후보로 보기는 했다 그런데 세계의 정치 흐름이 자본주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말년의 마르커스는 자신의 초기 이론에 약간의 수정 보완을 가미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낙후된 조건 정확히는 과도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으며 러시아를 공부하는 등 흥미를 드러냈다 그리고 실제로 1905년과 1917년 총 3차례에 걸쳐 혁명을 통해 마침내 러시아 땅에서는 세계의 첫 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된다 그러니까 마르커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면서 예언자족 기질도 있었네요 예언자족 그때 마르커스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낙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커스는 상당히 예언자족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이죠 이 마르커스의 이 말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들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본주의 나라들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 가난해지만 공산화될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박정희가 직접 주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시켰느냐 그게 아니고 좌파들이 박정희를 공격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경제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플랜에 의해서 행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박정희가 독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미국의 의도된 그런 플랜에 의해서 된 거다 이렇게 좌파들이 주장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너무 가난하다 저렇게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 공산화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노력이고 박정희는 앞에 나서서 연기를 하는 그런 합바지 연기자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거의 진리입니다 이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공산국가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도로 꼽히고 와가지고 경제가 발전해서 부유하게 살면 공산화될 우려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 그런 나라들은 공산국가로 탈바꿈 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1905년과 1917년 총 3차례에 걸쳐 혁명을 통해 마침내 러시아 땅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 한편 미국에서 성행하던 사회주의운동은 좌초되었고 1948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성량의 정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 아직 내공을 쌓기 이전인 1848년에 프랑스의 알제리 침략을 지지하는 글을 남기는 흑역사스러운 면이지만 내공이 쌓인 이후로는 알제리 프랑스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나 인도의 세포의 항쟁에 대해 적극 지지했으며 아일랜드의 독립도 영국 노동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부터는 아일랜드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마르크스의 정치 스탠드나 전국을 봤을 때 마르크스가 심적으로 편치 못한 삶을 살면서 좌절감을 느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1848년 혁명은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결국 실패로 돌아서면서 해외로 망명을 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한 데다가 프랑스에서도 의회를 우파가 장악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나폴레옹 3세였으며 그나마도 몇 년 후에 신위 부테타를 일으켜서 제국이 됐다 이후 미국 신문기자로 일했을 때 칼럼을 쓰면서 링컨과 공화당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고 남북전쟁에서도 북군이 승리하면서 미국이 인중차별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러스트에 의한 강도 귀족 시대가 열리면서 노예지만 없어졌을 뿐 인중차별 정책은 다시 부활하고 말았다 또한 영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나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있었기는 했고 하층민들이 선거권을 쟁취하는 모습도 직계부하지만 영국이 제국제의와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나라라서 노동자와 식민지를 열심히 착취해야 되는 더러운 꼴을 많이 보았고 식민지에 대해서의 독립운동 또한 좌절되는 모습도 지켜보았으며 파리 고민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좌절되었다 이후로 독일에서는 비스마크가 철권통제를 하면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회주의자들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것을 못 보고 사망했는데 독일 사회민주당이 주요 정당이 된 걸 보고서라도 같은 엔겔스보다는 심적으로 편치 못한 삶을 살았다 마라크스의 서적이나 문집을 연도별로 보면 생각 외외로 스탠드가 변하는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한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 선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멸망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멸망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중국도 사회주의,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하고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대등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요 공산주의가 바로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는 말한다고 공산주의와는 상관없는 걸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카멜레온 시킨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죠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 바꾸며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사회주의가 바로 공산주의다 그거예요 마르크스 사후 그의 위에는 절친한 친구 앵겔스와 자식들 친구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고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 동편에 안정되었다 직접 찾아가려면 런던 지하철 노던선을 타고 아크웨이 역에 내려서 하이게이트 방면으로 걸어가면 된다 하이게이트 공동묘지 측에서는 아예 입구에서 마르크스의 묘비 사진을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표를 건네주면서 마르크스의 묘지 위치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묘하게도 마르크스의 무덤 맞은편은 허버트 스페서의 무덤도 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영국이 뭡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나라에 마르크스 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마르크스 묘비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르크스 묘지를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나라가 공산주의 이론을 썼던 사람의 묘비를 선전해서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가 공산주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원복 교수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 첩판 2권 그대로의 눈길을 부드럽게 편에 따르면 1933년 타계 50주기를 기념해 흉상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1948년 브리스 영상을 보면 가정묘 형태였고 현재의 것은 1955년에 만들어졌다 묘비 위에 있는 흉상은 조각가 로렌스 브레드시오가 만들었다 브리시 파트 영상을 보면 이런 거고 원래는 묘지주 도로보다 좀 더 안쪽에 묻혔었는데 마라크스 묘지를 방문하는 참배객과 관광객이 늘자 접근성 문제로 지금이 자리로 이전 안장되어서 훨씬 찾아가게 쉬워졌다 예전 무덤 자리도 석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금가고 흐릿해져서 읽기 힘들다 묘비에는 마라크스 얼굴 동상과 함께 그가 남긴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적혀있다 묘비 상단에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구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하단에는 상수련 포위와 바흐에 대한 퇴제 11번의 글귀가 적혀있다 냉전시대만 해도 세계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성역시했던 곳이었으나 1989년 동국권 붕괴 후 순수 관광객이 전체 참배객의 99%를 점하고 있다 내년 3월 13일마다 마라크스 기념 도서관 주최로 카를마르크스 기념연설이 열리며 초청받은 사회주의 사상가 노동운동가가 연설한다 묘지 입장료만 낸다면 참석은 자유이다 웃긴 점은 마라크스의 사상에서 매우 동떨어지고 마라크스의 서족조차 검열하는 기형적인 공산주의 국가 출신인 주 영국 북한 대사가 매년 참석한다는 것 그래서 해마다 3월 13일에는 마라크스 기념원 기념 이런 행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점은 행사에는 꼭 북한의 주영 대사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 뭡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허울뿐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대대로 왕처럼 된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없거든요 왕정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마라크스 공산주의를 그대로 이행하는 국가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라크스가 쓴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왕정을 시행하는 국가가 지금 북한이거든요 그런데도 마라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마라크스 기념 행사가 벌어질 때는 꼭 북한에서 파견된 주영 대사가 참석한다는 거죠 북한은 정말 마라크스와는 관계가 없는 변태적인 공산국가죠 그의 딸 엘린 오에 의하면 매우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족끼리 별명을 부르기도 하거나 동네 아이들과 놀기도 했다고 한다 그 마라크스의 딸의 말에 따르면 마라크스는 매우 아주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마라크스는 엔겔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많이 얻곤 했는데 이는 기자 생활을 했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월급이 들어오기는 했고 당대 기준으로 수입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서 들쭉날쭉했는데 부족분을 엔겔스의 재정 지원으로 메운 것이다 그런데 엔겔스가 자신이 아내가 죽었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 이에 대한 답장에 저 돈 좀 부쳐달라고 쓰는 엄청난 결례를 저질렀다 격분한 엔겔스는 절교를 선언했고 마라크스의 친지들이 엑을 복구라며 사과하고 달랜 후에야 겨우 화를 풀었다 이때 마라크스가 사과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진지한 사과 편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시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기적인 인생으로 봐 그 사과조차도 절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인 헨리 에타는 네덜란드 네이메헌 출신인데 친척이 그 유명한 필립스였다 물론 이모부 리온을 제외하면 마라크스를 무개념이라고 꽤 싫어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마라크스의 아내가 영국에서 살던 시절 너무 가난하게 시달린 나머지 필립스를 찾아가서 돈을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다 결과는 당연히 거절 필립스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마라크스를 굉장히 고깝게 보았고 이미 당시 유럽 곳곳에서 마라크스의 악명이 자본가들과 부르주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마라크스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다고 한다 대신 마라크스의 아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의 마라크스라는 것은 자꾸 자본가들과 충돌을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가들한테도 냉대를 받았던 겁니다 마라크스가 돈이 부족해도 어디가 돈을 꿀 돈을 꿀려면 자본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자본가들이 다 마라크스를 냉대하니까 돈 꿀 때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모부 리온 필립스와 흠조 무한 1호가 하나였다 어머니 헨리에타가 죽기 전에 유언 집행인을 이모부로 지정했다 이모부 리온은 어머니 유산증 마라크스 몫을 분배하고 따로 용돈까지 주었는데 예상대로 마라크스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때 친구 엥겔스한테 보낸 빈지가 황당했는데 나 이모부한테 용돈 더 받아서 빚 갚았다 아내가 사망할 당시 둘 다 병원 걸렸으나 돈이 없어서 골골 거렸을 때 자기 아픈 건 끝까지 숨기면서 아내의 임정을 지켰다 평생 혁명 생각만 하면서 아내를 고생시킨 마라크스가 유일하게 아내에게 잘한 일로 꼽힌다 아내가 사망할 당시 마라크스도 병에 걸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일절 아내한테 비밀로 숨기고 아내의 임정을 지켜봤다고 하죠 그래서 마라크스는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데만 몰두하고 돈벌이에 게을리해서 가난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기도 했겠지만 어디가 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라크스가 그러기 이론적으로 자본가들을 때려잡는 이런 이론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돈주들이 자본가들이 마라크스한테 돈을 꿔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어디가 돈 꿀 때도 마땅치 않은 거야 자본가들이 마라크스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나마 자식들에게는 잘해진 편이지만 반대로 형제자매나 모친을 멀리했다고 한다 부친은 예외로 죽는 날까지 아버지 사진을 갖고 다녔다고 한다 부친이 모친보다 훨씬 일찍 죽은 역량도 있다고 평가되고 변호사였던 만큼 말을 안 듣던 카르에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화해 왔던 것이 역량을 줬다고도 본다 마라크스가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에서 퇴원이 냈으나 낭비벽이 심하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파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행했던 사치와 형락의 파티를 했던 돈은 그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바로 그 아버지 재산을 이루어졌다 그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진 예술작품을 팔려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앵겔스를 찾아가 어머니가 죽는 게 더 나은 때가 온 것 같다며 망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팔고 돈이 없자 역시 귀족다리였던 부인이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놈은 자기 장 죽어서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마르크스가 번 돈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아버지의 돈으로 마르크스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유산도 다 팔아 다 없앴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놈은 상당히 앞뒤가 맞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로는 자본가를 어떤 것이 쳐다놓고 때려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면서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자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꾸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항상 이상이다 거죠 이상 이상적인 것이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어디가 뭐 새 빵이라도 얻고 살며 친구를 만나면 음식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거지 돈을 못 벌면서 자본가를 때려잡자 자꾸 그러니 어디가 돈도 못 꾸고 자본가들이 마르크스를 안 좋아하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돈도 어떻게 구울 수가 없고 그렇다 해서 마르크스가 어디 가서 돈을 꽝꽝 벌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의 생활이라는 게 참담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치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도 사치를 감당 못해 파산했다 경제관념은 역대 경제관계자 중 최악이다 그리고 그렇게 써둔 재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까지 가난하게 살게 되어버렸고 그들은 카르 마르크스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인생 후반기에는 정신을 차렸는지 주식으로 돈 좀 벌기도 할 정도로 좀 살림살이가 펴지긴 했다 마르크스가 이랬는데 그래도 마르크스가 나이를 먹자 좀 철이 들었는지 늙음하기에는 그래도 돈벌이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돈벌이에 집착을 해가지고 늙음하기에는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낮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6분을 경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썩긴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이상이라는 건 이상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의 이상이다 아니 현실에서 돈을 안 벌면 현실에서 돈을 안 벌고 자본가를 다 때려잡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돈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어디가 음식을 돼지고기 하나를 살려도 그렇고 소고기를 살려도 그렇고 밤에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잘려도 그렇고 돈이 다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잡은 거를 때려잡고 그렇게 하면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이 어디 있어서 고기를 사 먹으며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본가를 자꾸 육성을 해야 자본가를 자꾸 육성을 해야 그 자본가 덕택에 훈훈한 바람이 다 사회에 돌아서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도 자본가 떡국물을 받아가지고 구살길이 열리는데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은 자본가의 집에 가서 하다못해 마당새 노릇을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이 열리는데 자본가를 때려잡으면 마당새 노릇도 할 게 없더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8분을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